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45쪽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등기대상이죠? 등기대상이에요. 145쪽. 145쪽. 뭐예요? 등기대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대상이라고도 얘기하고 거기 1번에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작년 시험에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환매권의 등기사항이죠? 등기사항은 등기부 표지부나 값글구에 기록하는 사항이 등기사항이고 대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자,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임목등기부라든가 공장재단 등기부라든가 항공기 선박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시험범위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대상은 표제부가 있으면 이 표제부에 표제부에 토지나 건물에 등기대상이 되느냐. 토지나 건물이라서 다 등기부에 등기대상이 되느냐. 예컨대 만약에 외관성으로 볼 때는 건물처럼 보여요.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짓죠? 건물같이 보이지만 그런 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등기대상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등기대상은 그래서 뭐예요? 등기대상은 1번에 등기사항이라고 등기부에 기록한 사항이 등기사항인데 거기 이제 146쪽에 보면 2번에 물건이 있고 물건은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토지 등기부냐 건물 등기부냐 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갚구나 을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그 148쪽에 등기사항인 권리 이렇게죠?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물건하고 뭐라고? 물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거기 145쪽에 거기 실제법적 등기사항하고 절제법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법적 등기사항은 실제법, 민법이에요. 민법에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하라고 했고 쌍가립은 절제법적 등기사항 있죠? 절제법은 등기법은 표제부 있죠? 부동산 표시, 토지나 건물 표시 그래서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 절제법적 등기사항이 실제법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 시험 문제에 옛날에 한두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쌍가립은 절제법적 등기사항 중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렇게 써있죠? 절제법적 등기사항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결정된다. 법률 규정에 한 물건변동은 등기는 없어도 물건변동의 효력이 있지만 등기 없이는 처분을 못하는 처분 조건이므로 절제법적 등기사항이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민법의 규정이 없고 부동산 등기법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양자와의 관계에서 1번에 그렇게 써있죠? 실제법적 등기사항은 모두 절제법적 등기사항이지만 한마디로 절제법적 등기사항이 실제법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제법적 등기사항은 실제법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뭐예요?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절제법적 등기사항이 뭐예요? 범위가 더 넓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범위가 넓다. 그러면 뭐예요? 실제법은 시읏이죠? 절제법은 지읏이죠? 어디가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지금. 지읏이 더 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으면 실제법은 민법이고 실제법은 민법은 뭐예요? 물건변동에 대해서만 물건변동에 대해서만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물건변동에 대해서만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물건변동 물건 있죠? 물건은 권리니까 이 갑구나 을구 그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제법적 이구고 절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도 이 부동산 표시 있죠? 절제법 얘기니까 이 절제법의 범위가 더 뭐예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넓은 개념이다. 절제법이 넓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자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게 등기할 사항이 물건이에요. 등기할 사항이 물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제부의 토지나 건물 있죠? 토지나 건물, 물건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리 1번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한 물건은 부동산이며 그중에 뭐라고? 토지나 건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줄쳐보시면 모든 부동산이 등기 대상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사건의 목적이 된다는 건 사건의 목적은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거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바다 밑의 땅은 뭐예요? 토지가 아니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2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따라서 뭐예요? 도로법상의 도로 하천법상의 하천이 있죠? 하천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천이 있죠? 하천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이 하천에 대해서 자, 무엇을 자, 이 국유화를 포기하고 개인도 뭐예요? 개인도 하천을 뭐예요?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개인이 소유한 하천에서 개인이 그 하천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할 수 있다는 게요? 남한테 팔거나 소유권 무슨 능기 하거나 소유권 이전 능기 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뭐예요? 저당권은 뭐 할 수 있어도 설정할 수 있어도 있죠? 뭐는 안 된다 아니게요. 남한테 빌려주지는 마라 아니게요.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용익물권 있죠? 이 용익물권하고 용익물권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하천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만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만이 관리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146쪽에 보충 있죠? 보충. 그래서 대상 토지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서 거기 자, 1번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질권이 이게 나오죠? 소유권하고 저당권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그거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줄지세요.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있죠? 임차권 용익물권은 안 된다. 왜? 우리나라는 학습효과로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었죠? 그런 식으로 남이 하천 빌려다가 물 팔아먹거나 남이 하천 빌려다가 물 다 팔아먹고 뭐예요? 만약에 또 팔아먹을 적이 없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괜히 독공물 풀어갖고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낙동강 패널 사건 막고 있고 그랬죠? 물에다가 그렇게 뭐예요? 자, 오염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은 관리만은 뭐예요? 국가가 관리하겠으니까 절대 뭐라고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46쪽 있죠? 항상 기본적으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만약에 토지가 있다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에 대해서 대장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수익권자가 누구로 돼 있고 갑으로 돼 있고 이 땅은 충청 돼 있고 땅 번호는 100이고 답이고 면제가 얼마이고 500제곱미터예요. 그럼 500제곱미터는 일필치 항상 부동산 뭐라고? 이 부동산 이 부동산 전부가 이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생겨요.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연세가 거의 100살이 되셨어요. 90대까지 농사를 주셨는데 100살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뭐예요? 100살 되니까 자 심이 뭐예요? 쪽 빠지고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자 누구한테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계해요. 용익물건이니까 용익물건.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이 갑한테 와서 저 기농했습니다. 어르신이 나이가 100살이셔서 땅을 관리 못한다는데 내가 이 땅을 빌려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 200을 주겠다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연세가 100살 됐고 몸이 아프신 분이 그래도 욕심이 있어갖고 200까지는 200값 200값 택도 없다. 300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의리라는 사람이 그러면 저는 200뿐이 없으니까 어르신의 뭐예요? 부동산의 뭐에 대해서 일부만 쓰겠다는 게 일부 부동산의 일부를 쓰겠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뭘 쓰겠다고 일부를 쓰겠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뭐예요? 부동산의 전부가 아니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부동산이니까 이게 대상 얘기인지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표제부에 기록할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자 물론 이제 전부를 등기 대놓고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할 수 있어요. 공시가 하나하다는 얘기예요. 공시가 하나하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공시할 수 있어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등기부상에 범위를 쓸 수 있는 건 용익물건뿐이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권으로서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이 일부에 대해서 자보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을구가 있어요. 을구가 있다. 자 그러면 표제부 갖고 을구가 있으면 어디에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분명히 자 이 대장 갖고 보존된 게 아닌 거니까 이 자 이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표의상은 대장의 표의상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쏘니까 충청도 100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면제 얼마 500 제곱미터 있죠? 그 다음에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라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누가 지금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이 갑의 500 중에서 반만 250 쓰고 200 주겠다 이게 그럼 어디에다가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 설줬는 게 아닌데 이 등기부상에서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아니게요? 수목을 이용할 목적이냐 나무를 심을 목적이냐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해서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항상 어디에 등기부상의 용인 물건은 범위를 쓸 수 있어요 그 남의 땅 500 제곱미터를 다 사용하고 여기다 전부라고 써요 근데 뭐라고 1부 쓴 달 있죠? 그럼 여기다 뭐라 써요? 이 남쪽 방향 표시를 꼭 해야 돼요 동남쪽 동속쪽 북동쪽 이렇게 남쪽 250 제곱미터 이렇게 써요 누가 보더라도 표제분은 얼마인데 500인데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남쪽 250이니까 자 이 내용은 전부 아니라 일부를 쓸 수 있다 절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어디에 대해서 일부를 뭐예요? 남의 땅 일부를 쓸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뭐 뿐이 없다 이거 용인 물건만 그렇다 용인 물건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용인 물건가 뭐라고? 임차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차권만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인 물건 임차권만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가능하지 다른 건 다 뭐예요? 다른 건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자 민법의 물건 중에 여덟 개 중에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다섯 개뿐이 없어요 자 소유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전당권 그럼 이 다섯 개 뭐예요? 이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용인 물건 물건이 아닌 채권폐니까 용인 물건 세 가지만 빼면 자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전당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세 가지만 빼면 몇 개 이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소유권 이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하고 무슨 등기는 저당권은 이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은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용인 물건만 가능하지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안 된다 다섯 가지 다섯 개만 갖고 보자죠 물론 뭐예요? 물론 부동산 용인 물건 임자권 아니면 그 이에 뭐예요? 뭐 가압률이 가처분이 가등기니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용인 물건 채권 임자권 빼놓고는 나머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부동산 일부가 아닌 뭐가 아닌 부동산 일부가 아닌 뭐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권리 일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권리 일부 권리 일부가 뭐냐 권리 소유권의 전부 어 그죠? 그런 소유권의 일부 권리 일부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이 하나의 부동산의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단독 소유라면 이 갑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전부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땅 하나에 땅 짓자 자 만약에 뭐예요? 간만 아니라 을도 뭐예요? 을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하나의 땅을 뭐예요? 균동하게 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나 갖고 나눌 분자 나눌 분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분이라고 얘기한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권리 일부를 이렇게 권리의 뭐예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표현한다? 지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또 좋으시다가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아까 칠판에 분지라고 쓴 게 있는데 분지가 뭐냐고 물어봐서 가슴이 뭐예요? 가슴이 아주 묵묵했습니다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지분이에요 지분 땅뒤자 나눌 분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값이 2분의 1 지분 이게 공유 지분이라는 얘기예요 공유 지분 을이 2분의 1 얘기예요 공유 지분 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공유 지분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지분이라 한다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용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뭐하는 물건에 이거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에요 사용하고 수익 그럼 사용하고 사용한다는 건 보여야지 사용하지 부동산은 보이니까 사용하지 권리는 보여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땅 보면 벌써 딱 보여요? 딱 보여요? 아 이 땅 수익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딱만 이렇게 손 대면 무슨 영화나 영화나 무슨 자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초능력자가 이렇게 사람 느낌 보여요 사람이 몸에만 이렇게 손만 잡고 몸에만 딱 대면 그 사람이 과거가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듯이 소익권자가 보입니다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눈에 뭐예요 그러니까 유용이 형체 있을 유자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용이다구요 응?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권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절대 지분에 대한 그래서 올해 자 작년 시험에서도 작년 시험에도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로 자 종합적인 문제로 등계에 관한 뭐예요? 등계에 관한 자 등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그래서 옳은 것 틀린 거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그 종합적인 문제가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나왔죠 자 보통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그 종합적인 문제로 자 모아놓고 있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는 문제가 보통 새로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 공유 지분에 전세권 등계 못한다고 작년 시험 문제 절대 뭐라고 공유 지분에 지상권, 유효권, 전세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은 이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 소유권 보존능기 있죠? 소유권 보존능기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이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된다는 게니까 보존능기 할 수 없어요 근데 소유권에 무슨 등기는 소유권에 뭐예요? 일부전 등기 가능하죠? 일부전 등기는 가능해요 일부전 등기 이건 가능하다 저당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뭘 중심으로 일단 먼저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뭐부터 먼저 이해하고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이 가능하지만 권리 일부는 용익물건이 안 된다 이거부터 먼저 끊어서 외우고 반대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자기 지분만 이게 왜 안 되냐면 만약에 뭐예요? 가, 물병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등기 안에도 3분의 1씩 공유 지분의 소유권을 원시 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상 절차상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를 하나만 만들어야 돼 하나만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에 1번에서 누구 소유권 보존능기 이렇게 공유자 갑 공유자 을 공유자 병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등기해야 돼 부동산 안에 등기부를 하나 다닙죠 근데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보존능기 해달라고 하고 내 것만 해달라고 하고 내 것만 해달라고 하게 되면 졸지의 등기부가 3개 만들어지니까 자기 지분만의 보존능기 안 되고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두 가지만 안 돼요 자기 지분만 단어가 나오면 딱 두 가지만 안 된다 딱 두 가지만 안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위자고 부일용 저소지 이렇게 부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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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의 보상 안 된다 보상 안 해준다 보상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는데 부일용 저소지가 있어요 저소지라고 생각하고 저 부일용 저소지는 주소지는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보상을 안 해주겠다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일용 부동산 일부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뭐가 하나하다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저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지분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에 뭐라고 일부에 젖는기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몇 번의 2분의 1 이게 소유권의 일부에 젖는기 갑의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의 또 을의 뭐예요 을의 소유권 을의 지분에 대한 뭐예요 전부에 젖는기 일부에 젖는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공유자 갑이 1분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에요 자 누가 이 갑이 돈이 필요해요 을한테 뭐예요 땅 팔자 안 팔아 그 뭐예요 자 뭐하자 분할하자 안 해줘 돈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1번 갑의 2분의 1이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가능해요 누구한테 병한테 얘가 뭐예요 병한테 돈 안 갚으면 얘는 경배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게 지분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부일형 조수지 자기 진만의 보상 없다 뭐하고 뭐 안 된다고 보존 등기가 뭐 안 된다 이게 상속 등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와요 이걸 꼭 이해하시고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146쪽에 밑에 이름만 써있죠 뭐라고 부동산의 전부인 인필지 토지와 일동 건물 또는 집합 건물 숫자인 경우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동일성 가정 구분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된다 근데 자 이 지금 뭐예요 집합 건물 자 집합 건물에 관한 대상이죠 구분 건물은 법상 집합 건물 소위 및 관례 관한 법률을 만들어놓고 큰 건물 내부에 자기가 살고 있는 뭐예요 예컨대 백구동이란 백구동이란 동이라는 큰 건물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10층에 10공이로 있죠 9층에 90이로 있죠 그런 식으로 각 하나하나가 법에서 하나씩 팔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그게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거기 147쪽에 거기 토지인 경우 있죠 토지인 경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거기 3번에 건축법상의 건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맨 아래 거기 4번 있죠 그게 중요해요 별표 하시고 4번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나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 가능하다 그리고 권리 일부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나 저당권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등기하지 못한다 써놨죠 그래서 거기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보상 없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물건은 사실 문제 안 나오는데 거기 147쪽에 등기 있는 물건하고 등기 없는 물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왼쪽에 하천법상의 하천 도로법상의 도로 나오죠 방조제 그 다음에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반도니까 뒤에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시 유료시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조족조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 주택 서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뭐예요 주택 앞에 지붕이 들어가야지만이 등기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경량 패널 지붕 뭐예요 건축물 주택이나 건축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세번째 줄에 경량 철거 조르식 패널 구조 건축물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조립식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뭐라고 앞에 뭐예요 자 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붕이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뭐예요 절대 뭐가 조립식이란 단어가 나오면 등기 대상이 안 돼요 패널 구조 건축물 건축물 앞에 뭐가 없어요 어떤 지붕이란 단어가 안 보이거나 조립식이란 단어 있죠 그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답으로 자주 우리가 뭐예요 법원직 공변 중에서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맨 아래에 아 해점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소선 있죠 절대 이건 토지나 건물에 토지나 건물에 뭐예요 대상을 따지는 거니까 아무리 폐유소선을 개선해서 자 그 어디에 해점에 뭐예요 안반으로 고정해갖고 호텔을 만들었어요 배를 절대 배가 호텔됐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안 나와요 요새 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148쪽에 자 148쪽에 거기 등기할 사항인 권리 있죠 등기할 사항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뭐라고 물건 8개 중에서 점유권이나 유치권 있죠 그래요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안 되니까 그 세 가지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현행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여권 전세권 저당권 이 다섯 권물권과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있죠 채권담보권은 뭐예요 저당권 부실권 그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권 그죠 그 다음에 자 본론국이 다만 권리지권 저당권 부실권 채권담보권 그러니까 권리지 채권담보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저당권자가 개인이냐 뭐예요 저당권자가 법인이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건 공부 따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있죠 채권을 담보로 한다 채권담보권 있죠 자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렇게 따지면 되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다시 줄 쳐보시고 자 권리의 일부인 지분의 경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공시 가능하죠 갑의 2분의 1의 저당권 공시가 되니까 자 거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 전능기와 저당권은 가나하나 용의 물건 알 수 없다 또 반복되고 있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자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질권 있죠 등기 대상이 안된다 그 다음에 2번처럼 뭐예요 자 거기 법정기상권 관수법 선정은 등기능력이 있지만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거고 아예 자체 뭐예요 분묘지조건 자 분묘 기조건 특수지조건 있죠 이런 건 등기능력 자체가 안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민법시간에 한번 배웠던 얘기를 다시 보시고 뭐 꼭 외우자니까요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중요하니까 이 표를 머릿속에 자 눈에 들어오도록 기억하시고 잘 안되면 이거래도 있죠 확실하게 이거래도 이해를 먼저 하고 아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이란 용의 물건은 부동산 일부는 되지만 지분 안된다 이거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 물건 아닌 뭐예요 소유권 저당권 일부에 저당권 있는 게 가능하다 틀린 말이지 가능한 건 뭐라고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용의 물건뿐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두자 자 그렇게 해두시고 거기 등기할 사항에 권리 면동축 있죠 민법 186조는 등기하라는 얘기고 150회지는 187조는 뭐예요 상속과 수용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 안 하면 남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니까 자 넘기세요 넘기셔가지고 자 우리가 뭐예요 거기 다만 이제 거기 아까도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민법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민법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등불킹 공판상 경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무슨 등기 수익권 묻은 등기 갑이죠 개념이 이거예요 2번에서 뭐예요 2번에서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뤄지면 민법 997조에서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을은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왜 등기하느냐 이게 처분요건이라고 했어요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에서 뭐예요 이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등기하는 이유는 뭐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처분하려고 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처분요건이에요 그게 쌍가리입은 등기 없이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수용도 마찬가지고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우리 대한민국의 판결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판결 자 이행판결 그 다음에 형성판결 확인판결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물건변동이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생기는 것은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판결 왜 형성권은 자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뭐예요 권리 변동이 생기듯이 자 판결만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뭐예요 무슨 판결이에요 이거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1페이지에 동그라미 분 기타 법률 규정 그랬죠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축건물 있죠 신축건물 하게 되면 이 신축건물은 신축건물은 이 신축건물은 건물지 있죠 원시 취득이에요 수입권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신축건물의 수입권을 취득해요 자 다음에는 다만 뭐예요 남한테 팔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유증 있죠 유증 유증을 뭐로 나눠요 이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눠요 자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상속과 같아요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겨요 특정유증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거 등기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자 어디에 151페이지에 151페이지에 뭐예요 자 거기 기역은 회사병 있죠 등기 안 해도 돼요 단독 신청이고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응 있죠 이응 자 원인행위 무효 있죠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가 이 원인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부정리기 갑이죠 2번 잊었는 게 있죠 의리죠 그러면 이 원인행위가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면 이 잊었는 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하더라도 당연히 이 권리는 소멸된 걸로 보겠다 원인행위 무효 원인행위 취소나 해제가 되면 말소된 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물건 변동 변동이 뭐예요 실변경이죠 실 소멸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람이 수유권을 복귀하는데 이 수유권자가 이 지금 뭐예요 잊었는 길을 왜 말소 하냐면 당연히 처분하려고 이걸 말소하려면 남한테 처분하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용익물권도 용익물권 저당권 있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자 1번 무슨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그럼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뭐예요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말해서 용익물권은 소멸된 걸로 봐요 말소된 게 안 해도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무용이죠 무용이 무효 원인행위 무효하고 용익물권 이응하고 지읒은 줄쳐놓고 내용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효력 중에 효력 중에 후등기 저지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등기 배울 때 물건중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소멸됐는데 여기다 2등기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필요 없다 그런 걸 이제 보려고 이제 참고로 본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거기 152페이지의 유효요건을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럴PEX 트레이밍 송구 그 카드 지금 اليوم 결심 nod그램 je eclipse 적용 거 деле ELLM vit V